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에서 미국 주식 담당하고 있는 이원주입니다 네 해외 주식 리포트 따라잡기 오늘은 우리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뉴먼트 마이닝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딱 이름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마이닝 채굴, 채광인데요 세계 최대 금강업체라고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네 세계 최대 금강업체 맞습니다 자 세계 최대 금강업체에 대한 이야기 실적도 이제 말씀드리고 향후 어떻게 봐야 될지 종목에 대한 리포트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리포트 보기 전에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든지 기업 소개를 할 때는 이게 세계에서 얼마나 커? 아니면 세계 몇 대 회사야?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챙겨보는 걸로 해서 찾아봤더니 여기 세계 5대 금강회사 순위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뉴먼트 골드코프 이게 뉴먼트라는 회사랑 골드코프라는 회사가 합병했는데 최근에 이름을 뉴먼트로 다시 변경을 했고요 세계 1위 금강채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58톤의 금을 채굴했다는 얘기고요 2위 업체는 베릭골드라는 업체로 140톤 그리고 3위 업체가 앵글로 골드 아시안티 106톤 있고요 4위는 킨로스 골드 77톤 이거 냄새 이름 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느낌 들고 5위 업체가 뉴크레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76톤 이렇게 해서 세계 5대 금강업체 리스트 한번 확인했고요 또 앞서서 함께 사이트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금강업체들 주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뉴먼트가 37% 이상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릭골드 22.5% 그리고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 21% 이렇게 올라서 작년에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금강업체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목에서 보시면 GDX라고 있는데 이거는 금강업체에 투자하는 ETF 이름이고요 ETF가 들고 있는 주요 업체들의 주가 수익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오늘은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서두는 이제 좀 그만하고 자세한 내용 유원주 선임연구원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먼트 마이닝 어떤 회사예요 일단은 팀장님이 해주셨던 대로 금 채굴 시장에서 점유율 1등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오늘은 기업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 3개 진짜 화폐는 금뿐이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기축 통화에 도전하는 어떤 화폐 전쟁의 가장 최고의 무기가 금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금 좋으면 우리가 금을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뉴먼트 주식을 사야 되는 거냐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점검해보고 그리고 2021년 실적과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서 보고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금이 요즘에 예전보다는 좀 사람들이 가치가 좀 덜하다 생각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이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 네 네 네 오늘 그거에 대한 주제가 보고서에 많이 담겨 있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 기업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6% 정도 하는 세계 1등 금 채광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금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실질적으로 금 가격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주가나 실적이 많이 연동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영국이 가장 높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영국의 런던 금 시장이 현물 시장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 원래 주요 트레이더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JP모건 체이스나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영국 은행들한테 매출이 나가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한국의 11.5%는 대부분 고려야연으로 가는 겁니다 고려야연이라는 한국 재련소에 금 전광 보내서 금 재련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매출이고요 비즈니스 구조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금 생산량 및 매장량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북미 그리고 남미 호주 아프리카 네바다 이 주에 한 6개 광산들을 가지고 금속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뉴몬트가 채광을 하고요 그래서 광석을 캐면 그걸 다시 전광으로 만들고 그걸 이제 순도가 더 높은 이제 점점 그런 제품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재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뉴몬트가 어디까지 하냐면 그림에 나오다시피 도레바라는 단계까지는 뉴몬트가 직접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금이랑 금이 제대한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아연 은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광물들이 섞여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레바까지는 만드는데 이 만들면 그 이후에 금을 되게 순도 높게 분리해내는 기술은 뉴몬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재련소한테 보통 보내게 되고 그리고 재련 수수료를 내고 재련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런던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제품은 순도 99.95% 이상의 분리온 바라는 제품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골드바가 적어있는 거죠? 네 골드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만들어서 이제 고객사한테 납품을 하고 또 현금을 지급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뉴몬트의 에버리징 셀링 플라이스 그러니까 판매 평균가격과 금형무가격 거의 똑같이 가고요 거의 같이 움직이겠네요 주가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금가격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업체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쭉쭉 넘어가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진짜 화폐는 금뿐이다 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뭐라고 올드한 얘기 같긴 한데 아 네네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이번 선임연구원이 밝혀줄 겁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리스크를 감당을 방어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물가상승 리스크 그러니까 달러가치가 하락할 리스크를 가장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시면은 사실 화폐라는 게 화폐 수요만큼만 공급이 되어야지 사실 그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아서 네 디플레도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가 좀 이제 풍탄화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왼쪽 이 그래프 보시면은 미국의 실질 지지피는 사실 2020년 때 오히려 빠졌어요 아 네 왜냐면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미국 연준 총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달러 발행권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건데 보통 연준이 달러를 발행할 때 그 미국의 전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자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채를 많이 사서 달러 발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벌어지는 그 이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1930년대부터 미국 달러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려면은 물가상승률을 보면 되거든요 거의 한 8, 90년 만에 16배가 물가가 올랐으니까 사실 거의 달러 가치는 90% 이상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예금해놓고 있었으면 자산이 90%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한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기축통화를 잡아서 세계 패권을 잡아서 기축통화를 발행했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한 200년 만에 화폐가치가 95% 정도 하락하면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8, 90년 만에 달러도 90% 이상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느리지 않다 우리가 이 리스크를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그건 물가 올랐냐를 보면 사실 작년에 별로 안 올랐어요 왜냐면은 물가라는 게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통화량도 중요하지만 통화 유통속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2020년 때는 실물 경기가 돈은 엄청 풀렸는데 돈은 많이 안 돌았으니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가 안 올라갔던 게 맞는데 근데 올해는 다르죠 올해는 코로나 백신도 이제 거의 2021년 6월 달쯤 되면 집단 면역 미국에 생긴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 결국에 이 풀린 돈이 실물 경기로 돌아오면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 방어를 할 포트폴리오를 지키려면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네 네 이제 옳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암호화폐랑 비교를 좀 네 이제 포인트네 또 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가 화폐일까를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암호화폐 진짜 이상적인 화폐를 만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제도들과 암호화폐를 비교해보면 이제 암호화폐의 단점들이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1944년에 이제 브레트누드 회의에서 이제 세계의 게임의 룰을 다시 정합니다 우리가 화폐제도 어떻게 가져갈 건가 네 영국 측에서 이제 케인지가 나와가지고 방코르라는 걸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세계중앙은행을 설립을 하고 국제천상동맹이라는 걸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방코르라는 세계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이 발행양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할 거냐를 볼 때 이제 과거 3년간 무역액의 75%만큼만 방코르를 각 국가에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각 국가에서 화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하나의 통화를 갖는다 그런 거였나요 무역할 때만 이제 이걸 쓰고 자국에서는 이 고정환율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제도가 되면 뭐가 좋냐면 결국에 그 화폐를 무분별하게 그냥 막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3년간 무역액의 75%만 방코르를 받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시켜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짜 화폐 디플레도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측은 이렇게 공급량을 자체를 경제가 늘어나는 만큼만 늘어날 수 있게 설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좋긴 한데 되게 공산당스럽다 왜요? 왜요? 아니 이게 딱 우리가 하나로만 딱 통제하자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런데 사실 이게 과거의 금본위 제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나라가 금을 기반으로 이거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의 개념으로 화폐를 발행하자라는 식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케인즈도 그런데 이 케인즈도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케인즈가 좀 반대편에 서 있는 통화주의자인 밀턴프리드만도 이 k%준칙이라는 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는 경제성장률을 거의 조금 상위하는 수준으로만 공급돼야지 경제가 이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상적인 화폐를 만들려는 측들은 거의 다 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공인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아까 보셨다시피 달러처럼 너무 강만하게 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화폐의 제도인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어떠냐 우리가 이상적인 화폐 제도의 조건을 봤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이 그래프에 나오는 매장량 데이터 때문인데 사실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올 때 이 비트코인 매장량을 2100만 코인으로 고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더 안 늘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가격이 뛰어나가는 거고 실제로 2020년에 달하라서는 거의 260만 코인 정도밖에 매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은 이 차트처럼 화폐의 가치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이걸 화폐로 쓰게 되면 대형 디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상적인 화폐 제도에 너무 맞지 않는 거고 결국에 이게 최근에 계속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려는 그림이 보이지만 이게 주력적인 거래 제도가 되기에는 비트코인이 좀 힘들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비트코인은 대형 디플레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거래 수단으로서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이제 민간화폐가 발행됐을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를 좀 살펴보는 내용인데 그런 시도도 되게 엄청 많았겠다 그런 부분은 많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기축통화를 왜 가지고 싶어 하냐면 화폐가치만 지켜진다면 내가 이거 부를 무한히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발행권이 있어요 당연히 민간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1998년에 버나드라는 사람이 리퍼티 달러라는 걸 만듭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너무 방만하게 발행된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민간화폐를 만들어보겠다 그 마랑 은하를 주저해가지고 리퍼티 달러라는 실물화폐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좀 실제로 민간에서 10년간 꽤 유통됐습니다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FBI에서 첩보부가 이걸 알게 됐고 버나드 사무실 급습해가지고 거의 다 압수했거든요 2011년에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돼가지고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미국 정부는 발행권이라는 걸 자기들만 가지고 싶어 하고 민간화폐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사례는 흥미로운데 골드앤실버리저브라는 민간회사에서 이골드라는 온라인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과에서 제가 온라인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얘네가 고객들로부터 금이나 음 같은 걸 받아요 그래서 그걸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게 당연히 금과 은은 실물로 거래하면 너무 힘든데 이걸 포인트로 거래하면 사실 보관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무역도 되게 할 때 편했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에서 꽤 많이 쓰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를 연방정부는 잘 안 보죠 그대로 안 보기 때문에 당연히 2007년에 기소를 하고 거래 내역을 정부로부터 다 감시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민간에서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파산했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비트코인이 지금 제재를 안 받는 거는 오히려 이게 주요 거래 수단으로 달러를 위협할 정도로 안 쓰인다라는 생각을 미국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화폐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생기면 바로 FBI 뜹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결국 화폐로서의 수요가 없다는 건 되게 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화폐로서 수요가 없으면 사실 실수가 투기적인 수요밖에 없는 건데 그 투기적인 수요라는 거는 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언젠가 내가 이거를 더 높은 달러로 바꾸겠다 근데 그거 다 매도세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 거다라는 거 맞출 수 없지만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페이스북이 가상화폐로 리브라를 출시한다고 했다가 동맹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각국 정부에서 그딴 짓을 왜 해라고 하니까 거의 다 빠져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위협을 느꼈으니까 정부에서 움직였고 그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네요 참고삼아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화폐발행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패권을 가져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금이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디지털금이다라는 표현을 자꾸 나오니까 이런 측의 주장을 보면 금도 결국 그저 노란 금속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런데 동의가 확산되니까 안전산이 된 거 아니냐 암호화폐도 그런 거다 모두의 동의가 쌓아가는 과정이고 특별할 거 없어도 모두의 동의가 쌓이면 가치가 생긴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금이 그저 노란 금속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표 보시면 주기율표 118개가 이렇게 있어요 오랜만에 본다 애초에 저희 많이 외우던 그런 표인데 전 세계 전 우주 모든 물질이 이 118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이 원소 기호 중에 이제 화폐로 적합하지 않은 원소들을 스크리닝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라는 거는 결국에 불을 저장하는 수단이어야 되고 그리고 거래의 단위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죠 그러니까 보면 일단 상온에서 기체 상태면 화폐로 안 쓰겠죠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것들 다 빠집니다 뭐 헬리움 뭐 이런 것들 다 빠지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방만하게 공급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 너무 많이 있는 넘쳐나는 애들은 또 의미 없는 거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빠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폐로 사용되게 너무 희귀해도 안 됩니다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이거 비트코인 같은 거거든요 비트코인처럼 너무 채군량이 한정돼 있으면 이게 화폐로 쓰이게 되면 당연히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1800년대 이전에 녹는 점이 3000도가 넘어가지고 가공하기 어려웠던 것들 당연히 빠지겠죠 이런 부분들 빠지고요 그럼 두 개 남는데 그게 은이랑 금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해서 나온 게 금하고 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금이 그저 노란 금속이 아니라 전 모든 물질 중에 화폐로 적합한 게 금밖에 없습니다 은은 왜 탈락되냐면 은은 예를 들어 공기 중에 황이 많은 지역에서 은이 변색되거든요 변질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AU라는 금 원소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안 바뀌면 금의 가치는 안 바뀝니다 화성에 가지 않는 한 금은 지구에서 유일한 유일한 화폐로 적합한 수단이고 그러니까 금분위제가 끝났다고 하지만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자꾸 모으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게 좀 와닿네요 이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금이 왜 특별하냐면 놀랍게도 경제가 딱 성장하는 것 정도만 공급이 됩니다 그건 왜 그렇지? 왜냐하면 금이 사실 만약에 금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면 금은 화폐잖아요 사실 미친 듯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금광산 산업이 희소성에 문제가 있고 최고라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은근히 또 만약에 내가 당장 금광산 산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부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생산에서의 여러 걸림돌들 때문에 딱 한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정도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특수한 원소고 딱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은 공급된다는 포인트 때문에 인류 역사가 금을 화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금이 중요한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중앙은행들이 다 금을 모으는지 그런데 일단 당연히 기축통화라는 것은 너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지위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발행만 하면 부가 무한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강대국들은 미국으로부터 기축통화 지위를 장기적으로 뺏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쉬운 설명은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전체 나라라는 전쟁에도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지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설명은 좀 흥미로울 수 있는데 사실 근본이 끝났다고 하지만 미국도 연준의 신뢰성을 금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미국이 연준이 총자산이 한 7.6조 달러예요 그런데 부채도 7.6조 달러입니다 실질적으로 은행이 이런 구조이면 지급 불능 상태인 거거든요 순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은행은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달러를 우리가 왜 믿는 거지 고민을 해보면 숨겨져 있는 자산 제일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골드 서티피켓 어카운트라는 항목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재무부가 지급 증서를 연준한테 준 겁니다 연준이 이 지급 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연준이 원하면 8천 톤가량의 가지고 있는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숫자가 되게 작아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자산은 7.6조인데 11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원가 평가에서 그런 거고요 원래 보통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게 1971년에 시장 가치 평가해놓은 게 마지막입니다 그때 장부가치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때 장부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최근에 거의 금이 1700달러 온스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때 가격 그때 우리가 밖으로 지급받은 물량으로 곱해보면 4400억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사실상 연준의 지급 보증 능력도 금 때문에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 당연히 연준은 금의 지위를 최대한 낮게 얘기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달러가 지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림자금본이자라는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원인들 때문인 거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흘러갈 거냐 금이 좋다는 거하고 중요하다는 거 알았는데 그럼 이제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 포인트로 이제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드려보면 만약에 금을 활용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좀 가져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떤 전략을 취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달러 실성이 흔들릴 때가 중요하겠죠 지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달러 같은 걸 매도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금 보유량을 확보해 가지고 화폐의 신뢰성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전 세계로 뿌려져야 이게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다 교환을 할 테니까 대규모 무역적자를 내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인 즉슨 내수경제가 gdp에서 크게 차지하는 나라가 이런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커야 되겠네요 네 이거 다 듣다 보면 소름돋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걸 되게 지금 지금 되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시나리오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전 세계 g20 국가의 gdp와 통화 발행량을 비교를 해보면 중국 일당이 경제적으로 제일 많이 방어를 잘했고요 1등입니다 그리고 통화 발행량은 10%대로 딱 안정했어요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 나왔고 통화 굉장히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안 달러가 최근에 빠지는 거 이런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좀 소름 돋는데 이제 실제로 2008, 2009년 때가 달러의 지위가 가장 약해질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금융이기 때문에 달러 급하게 발행했으니까 되게 복만하게 발행됐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 금보유량을 급하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아 2020년 때는 더 늘었죠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을 보면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숫자는 2000톤이거든요 그런데 2000톤보다 더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중국은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를 적게 발표하려는 유인이 있는 게 당장 지금 굳이 자기가 가진 무기를 드러내면 까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실제로 금 수출도 금지하고 있고 중국이 최대 금 생산 국가예요 그렇다면 금이 한 4천 톤 이상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게 제임스 리카즈라는 미국 국방부 자문단의 생각입니다 4천 톤이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8천 톤의 딱 절반가량인 거죠 엄청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뭔가 미국이 달러지를 뺏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안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우리가 이 과정에 서 있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금 확보 전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금 가격이라는 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첫 번째 표 보시면은 금 가격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사실 구리나 은이나 니켈 같은 경기민감 금속들이 많이 올랐고 금은 오히려 좀 한정적이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2020년 8월에 시카고 메탈 거래소가 원래 보통 선물금 시장은 미국이 지배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라는 거를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금 선물 포지션을 보유하려면 원래 이제 처음에 얼마를 돈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선물 포지션 가치가 변동해서 내려가면 그 증거금을 또 추가로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걸 올렸다는 얘기는 금 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비용을 늘리는 거니까 비용을 늘리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이 왜 이러냐면 금 가치 상승은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거 네 인위적으로 미국은 금을 계속 그냥 하찮은 것처럼 취급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원래 보통 달러 가치 올리려면 금리를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상 금리를 못 올려요 실업률 너무 높고 이러니까 그럼 금리를 못 건드리냐면 금을 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에도 이때 어떤 때였냐면 중국이 우리 미국 국채 다 팔아버리고 외환 보유고 금으로 보유하겠다라고 위협할 때거든요 이때 보시면 위탁 증거금을 급하게 올려버리죠 왜냐하면 너네 금 사겠다고 금같이 내가 폭락시켜줄게 라고 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금이 덜 간 건데 그런데 이거 제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써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금 가격을 내려주면 중국 입장에서 땡큐거든요 그러니까 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야 이런 식으로 달러 가치를 방어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네요 실제로 2011년 때도 증거금 다시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경제 상황에 좋아져서 달러 가치를 방어를 해야지 이런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길게 못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이슈 때문에 금이 빠졌을 때 사모으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훌륭한 논리인데 아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금에 투자한다 그러면 금에 직접 투자하는 게 좋냐 금광업체에 투자하는 게 좋냐 네 이 포인트 네 그거를 고민해보면 일단 금광산 주식이 어떤 의미냐 금 레버리지 상품 성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2011년부터 15년이 금 하락이었고 금 상승기가 이제 2016년부터 현재인데 보시면 골드가 내려갈 때는 거의 2배 이상 떨어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골드가 올라갈 때는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광산 주식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금 가격 상승에 정말 확실하게 배팅할 수 있을 때 그러네요 보통 광산 주식이 더 매력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의미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근데 현재로서는 그 금 주식들이 하방이 되게 막혀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뭐냐면 뉴몬트의 배당 수익률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로 뺀 숫자입니다 이걸 왜 보냐면은 결국 무의연 금리 대비해서 이 배당 매력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히스토리컬리 하위 수준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거 주가 더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배당 매력도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 말인 즉슨 주가 더 빠지면 매수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배당 매력도가 너무 높아서 주가가 더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하방은 막혀있는데 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로 먹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바리골들은 비교해보면 바리골들은 사실 배당 수익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정도 되는 배당 수익률로는 이게 뭔가 히스토리컬리 하위 배당 수익률로 더 빠지는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뉴몬트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3.7%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네는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바리골드보다는 뉴몬트를 사자는 콜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산주식의 리스크는 어떤 거냐 너무 좋은 얘기만 드렸으니까 리스크는 어떤 거냐를 고민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거는 광산주식은 근데 매장량 다 고갈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데이터를 가져온 게 어떤 데이터냐면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리저브 데이터와 리소스 데이터를 말을 해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리저브는 현재 시점에서 경제성이 있고 발견된 매장량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리소스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점에서 리저브가 될 것 같은 걸로 추정되는 매장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금가격이 더 올라가면 경제성 있는 매장량이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2005년대부터 보시면 한 해에 3000톤가량 계속 채굴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리저브랑 리소스 매장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왜 그런 거냐면 당연히 금 채굴 기술도 발전하니까 옛전에는 저 매장량을 캐도 돈이 안 되는 광산이었는데 갈수록 캐도 되는 광산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캐다 캐다 더 우리 못 들어가서 안 캐했던 것들 아니면 여기는 금 함유량이 낮아서 안 채굴했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년째 채굴이 계속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5만 톤가량의 매장량이 있다는 게 계속해서 결론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매장량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큰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몬트 같은 경우도 거의 2040년까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리스크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리스크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아무래도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신흥국이 워낙 정치가 부패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걔네는 화폐 발행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경제 포퓰리즘 사고 막 그러거든요 표를 그래서 신흥국 초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광산업체에서는 왜 리스크냐면 걔네가 자국에서 인플레가 와가지고 막 노동비나 원재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달러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이걸 비용으로 굉장히 크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 그러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에 바로바로 그 물가 올라간 만큼 반영이 안 되면 이게 다 비용으로 그냥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신흥국 리스크가 적은 광산업체를 사자라는 비유거든요 그러려면 뉴몬트네 네 왜냐하면 바리골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남미랑 아프리카 쪽 비중이 좀 있고 뉴몬트 같은 경우는 네바다 북미 캐나다 호주 뭐 이런 쪽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이거든요 높기도 하고 높아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해제하려면 뉴몬트를 사자라는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투자 포인트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실적을 보시면 2021년에 에비타가 거의 작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금가격도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많고 작년에는 채굴 많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올해는 채굴량도 늘리고 그리고 코스트도 이제 과거에 코로나 대비하느라 비용 더 추가했던 것들 다 오래 사라지니까 이제 사실 이 프라이스, 퀀티티, 코스트 다 좋아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는 57%가량 실적이 올라가는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생산비용 계속 줄어들 예정이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는 와정이고요 그 DCF 밸류에이션 사실 이거 좀 복잡한데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그 S&P500이 평균적으로 이제 COE라고 하죠 주주 요구 승인이 한 4% 정도예요 근데 원자재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이거보다 2%포인트가량 더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뉴몬트는 보수적으로 7%까지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한 108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편한 피어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그 평균적으로 이제 광산업체들이 2021년 기준으로 PER이 한 17배 정도 됩니다 근데 뉴몬트 같은 경우 14배니까 평균 대비해서 20% 이상 할인받아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광산업체 중에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하방이 좀 막혀있고 그리고 앞으로 금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상장이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와 제가 지금까지 미국 주식 투자지도 책을 두 권을 내고 지금 세 번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을 좋게 본 건 사실 작년인데 제가 작년에 그 책을 안 써서 아 작년에 썼으면 이번에 나오는 책에도 사실 광산하고 금은 안 넣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 원주 선임연구원이 리포트를 제가 좀 더 일찍 봤더라면 종목을 뉴몬트를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아 알겠습니다 사실 금에 대해서는 매일 시황에서도 금 가격을 이야기해서 1900달러 2000달러 작년 중반에 가다가 이후로는 계속 빠지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아 금은 이제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셨을 텐데 오늘 이 원주 선임연구원의 리포트를 통해서 아니다 이런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금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리포트 부탁드리고요 오늘 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뉴몬트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금의 가격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금과 또 금광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로는 오늘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기존에 금광이나 이런 투자 정보를 사실 많이 생산을 안 했었거든요 다른 증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시간을 내서 공부하실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기운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부자 Dis empatic band 자 세계에서 일fur Cross 모두 매우 Tory 고맙습니다 Santiago 우선 제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 손목